안녕하세요 안뇽 나잠 아 dull거야 안녕 안녕 오랜만에 브이앱으로 찾아왔습니다. 머리에 길이가 애매해가지고 지금 얼굴이 좀 그렸네. ALA 여기 비 많이 와요. 머리 이상하면 얘기해주세요. 비니쓰게. 안녕 기영? 기영이? 네 밥은 먹었어요. 이상하긴 한데 귀여워.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지금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도 틀어놓고 많이 상했죠. 아무래도 많이 상했는데 머리가 근데 뭐 머리가 상하는 거는 뭐 감만 해야 되고 감당해야 할 그런 거니까. 지금 이거 때문에 비 소리가 안 나요. 비가 많이 와요. 여기로. 비가 많이 와요. 여기로. 비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비가 많이 와요. 여기 위에 쪽만 지금 비가 오고 있구나. 대한민국 날씨. 그렇네. 위쪽만 지금 비 소식이 있고 나머지는 다 안 오네. 너무 쨍쨍해요. 들려요. 비 조심. 머리 짧으니까 잘생겼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적응 안 돼요 아직도. 적응 안 돼요? 네 중부지방. 유 스픽 엥글리쉬? 아, 조금. 아, 그 커버한 거요? 제프 표지? 그래요? 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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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큰니러 몽타영니건 리빨 하큰니러 영풍잡니건 리빨 만댑살라이 롱몬 어려웠어요 이거. 어쨌든 태국어로 노래를 하는 거라서 쉽진 않았는데 열심히 한번 해봤어요. 아 머리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쓰는 건 더 이상이야? 더 별로야? 베스트 보이스. 그래요? 아 진짜 이상해 보여서. 균형이 같고 귀여워. 너 우리 사이에 그런 걸 따져. 우리 사이니까 따져야지 당연히. 우리 사이니까 우리 사이니까 따져야지. 우리 사이. 사랑하는 사이. 아니 오늘 비도 오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노래를 조금 이렇게 불러주면서 좀 이렇게 할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브이앱을 켰어요. 다들 다들 밥은 먹었을 테고 지금 아마 퇴근도 하고 있을 텐데.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그러려고 왔어요. 잠깐 기다려봐. 난 물 좀 가져와야겠어. 난 이불 정리 좀 할게요. 죄송해요. 지금 배 와서. 비가 많이 와서 엄청 습한가봐요. 어우. 밖이 너무 습한데? 비가 많이 와서 엄청 습한가봐요. 왜? 아우. 아우. 영화.. 영화.. 그 돈 아깝.. 아깝지 않아요? 아.. 환불 되나? 사랑하는 꽃처럼? 처음부터 너무 쉽지 않은 곡인데 그 어제처럼 난 숨긴다 아무 일 없는 듯 허락없이 그대 맘 살펴 그대 맘 가지려한 내 몫인가 봐 이제 갖고 싶어 사랑을 죽을 만큼 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만, 단 한 번만 제발 돌아봐요 소리쳐 불러봐도 다지를 않아 나 널 사랑해 널 사랑해 혼자서 되뇌이는 말 널 사랑해 사랑은 웃고처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지금 이제 불러드릴 노래는 성시경 선배님의 두 사람입니다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상처 입은 마음은 너의 꿈 마저 그늘을 드리워도 기억해줘 아프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맘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네 성시경 선배님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아니 그 버블을 보고 왔어야 됐는데 보고 오질 못해가지고 여기다가 많이 올려주세요 듣고 싶은 곡 오늘은 가지만 이거 진짜 오랜만에 부르는데 어떤 노래에 부를지 흥해서도 이 노래가 이젠 아무렇지 않아 너와 함께 있는 사진을 봐도 오늘은 가지마 오늘만 가지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나 잊을 수 있어 오늘은 가지마 제발 떠나지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난 노력해볼게 네, 오늘은 가지마였습니다. 오늘은 가지마였습니다. 야, 이것도 오래 부르니까 오래 부르니까 어렵다 권진아 노래요 아니, 운이 좋았지 어려워 저번에 나 라이브 때 불렀다가 실수했잖아 운이 좋았지 운이 좋았지 운이 좋았지 1절 정도만 다시는 운이 좋았지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지 하지만 운이 좋았지 오늘의 무방법을 어색한 운이 좋았지 나는 운이 좋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이별을 안다는데 나는 운이 좋았지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던 사랑을 했으니까 나는 운이 좋았지 서서히 씹어간 기억도 내겐 없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한없이 사랑한 말도 우리에겐 없던 것 같으니 나는 운이 좋았지 어려워 이 노래 아까 댓글에 밤이고 비가 오니까 밤비를 불러달라고 하셨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난 운이 좋았지 내가 운이 좋았지 내가 운이 좋았지 내일이야 내일이야 시간이 멈춰버린 Neverland Oh girl you're so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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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난 이미 난 네 아름다움에 눈 멀어내어 영마 울리 밤이 밤 너와 딱 어울리는 밤이야 내려와 밤이 밤이 우린 더 촉촉하게 족셔 이 밤이 새도록 밤이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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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be you're so precious I can take it You are dreaming, Bambi, Bambi, yeah Tell me what you say, 크랙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부 나였다. 이 노래도 어려운 노래인데. 한 번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한 번 열심히 불러볼까? 응. 가슴을 떼어놓지. 살 순 없나요. 다섯, 벌써 잘 불렀다. 한 번 열심히 불렀다. 눈물을 다 그림도. 숨 쉬림도. 이제는 안 좋죠. 그대는 숨죽여 속으로 울겠죠. 나보다 더 힘들겠죠. 밤이 또 있다면. 그땐 늦지 않게. 맘껏 더 사랑할 텐데. 내가 살아온 모든 행복을 더해도. 우리의 짧은 날만 못하죠. 4, 4번. 어떻게 잊을까요. 어떻게 견뎌낼까요. 나는 기도해요. 사랑이 웃은 나이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어려워. 스탠딩의 오래된 노래. 스탠딩의 오래된 노래. 이스틴 노래. 스탠딩의 오래된 노래.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너일까봐 한 번 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날 생각하며 너 역시 멈춰있을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어렵다 자 지금 꾸준히 올라온 댓글 있어요 장면 저 빼고 다 서양풍이요 저 빼고 다 서양풍 샨 샨 다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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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 아래 다이언 빈센트. 아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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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나드. 좋다, 베나드. 션, 다니엘, 제이콥, 베나드. 장량 완료. 그냥 에이스 하라 그래. 자, 첫 스펠링들을 따시면 됩니다. 세윤, 동훈, 준, 병건. 션, 다니엘, 제이콥, 베나드. 눈, 코, 입이야. 눈, 코, 입도 진짜 오랜만에 부르는데.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데도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닿고 혹시 이런 나 땜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넌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넌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널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도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봐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젠 널 조각이라 부를게 아, 이게 목을 안 펴고 노래 부르니까 목이 갈라지네 많이. 잘 헌해. 잊혀지는 것들에 대하여. 잊혀지는? 나 이 노래 잘 모르는데 들어볼게요. 팬분께서 노래를 추천해주셨습니다. 성시경 선배님의 잊혀지는 것들에 대하여. 두근두근 이슈 rad시 두근두근 한 장면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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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노래 좋아 이별을 앓는다고 그래서 날 위로해 Before you go please 다음 곡은 Before you go 요즘 유행에 민감하냐고요? 어떤 유행이요? 어떤 유행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 노래 프레어리스트의 저장 다음 노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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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노래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 이거 죄송해요 가사 부르면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다음 노래 하세요 12.45 다음 노래 하세요 다음 노래 하세요 다음 노래 하세요 다음 노래 하세요 물론 I love you, but I just need to not hope Let's gather pretty deep in the AF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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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가사를 잘 모르긴 한데 It's impossible to change Cause I tried to find something better, but I won't When you kiss my cheeks, send me to another place No one can tell this, oh babe I know she does it on purpose Oh, it's such a bitter game It really lets her face Oh, no way she says my name And there's no escaping Oh, no complications I know she does it on purpose Let her go, I'll be insane 잘 아는 거 불러야겠다, 이제 I know she does it on purpose 어휴, 천둥 엄청 많이 치네 아, 이하이님 한숨이야 아, 이하이님 한숨이야 머리?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게 필요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희마의 서곡 그게 뭐예요? 희마의 서곡 이게 뭐 안 나오는데 안 나와 희마의 서곡이 안 나와 희마의 서곡 희마의 서곡 희마의 서곡 희마의 서곡 희마의 서곡 네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얘기를 좀 하다가 다시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로이드 러브 한 번만 불러줘 폴라로이드 러브 한 번만 불러줘 요즘 기분이 어때요? 요즘 기분이요? 모르겠습니다 되게 복잡 미묘 한 느낌? 복잡 미묘한 느낌 오늘이 뭐 고양이가 뭐 아 국제 고양이의 날이네 오늘이 오늘이 국제 고양이의 날이래요 정리요? 정리 한참 남았어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제 너까지 가면 난 뭐하고 노냐 나 가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동훈이 형 동훈이 형도 이제 거의 고시던데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 줄 몰랐어요 아 그 뭐야 버스킹을 이제 진행을 이제 그 그 그 그 버스킹이든 뭐 이게 공연이든 이런 걸 진행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 외적으로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 뭔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집도 그렇고 뭐 너무 여러 가지가 많아서 네 대신 그거 말고 이제 그거를 못하게 된 대신 좀 어 다른 무언가를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저도 사실 진짜 제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게 죄송합니다 잘 안 잘 이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서 아 나도 나도 너무 보고 싶은데 나도 너무 너무 하고 싶고 너무 또 그때 너무 재밌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너무 하고 싶 하고 싶었는데 뭐 에이스 천둥이 왜 이렇게 세게 왜 이렇게 계속 쳐 천둥이 무서워 켜봐 이게 왜 자꾸 끊기지 뭐지 여러분 지금 어때요? 끊겨요 계속? 지금 좀 괜찮아요? 너무 더웠어 너무 더웠어 안 끊기는구나 나만 끊기는구나 다행이다 아니 폰 열 폰 어 좀 올랐네 어머 이거 어떡하나 뒤에 선풍기를 좀 틀어놔줘야겠다 이 친구 뒤에 아니 이놈 이놈의 핸드폰은 왜 이렇게 열을 받는 거야 참네 진짜 냉장고에 넣어 냉장고에 넣으려고요 냉장고에 넣으려고요 지금 이제 괜찮죠? 이제 안 끊기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이폰이 좀 그렇구나 아 참 핸드폰 핸드폰 눈치 없어? 나 한눈 팔다가 와도 돼? 어디 한눈 어디 한눈 팔려고 도대체 어디 한눈 팔 거예요? 한눈 어디에 팔 건데요? 한눈 어디에 팔 건데요? 어? 한눈 어디에 팔 거냐고요 한눈 아 그래요? 많아요? 돌아온다고 약속해요 돌아온다고 약속해요 아 그러게 거의 한 8개월이네 8개월 동훈이 형 오면 그때부터 다시 돌아오면 돼요 알았죠? 손 꺾는 거 보니 아닌데 손 꺾는 거 보니 아닌데 손 꺾는 거 보니 아닌데 아 맞네 세윤이 형이 제일 먼저 오는구나 세윤이 형 돌아오면 그때부터 시작 아니 생각보다 동훈이 형이 더 빨리 간 거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진짜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올게요 자 다음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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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랫 탑권 재밌게 보고 오세요 저 언제 가냐고요? 8월 16일 날 가요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너와 나 언젠가 남이 되어도 영영 달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혹시나 다른 사람의 손 잡고 있어도 영영 달 수 없는 곳에 있어도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따뜻해 우리 마다에 살며시 질 내 손 잡아줄 때 진실러운 세상에 지친 내 맘을 공기로 감산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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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에 담긴 너의 얼굴 내 꿈에 잠든 너의 모습 넌 줬으면 해 꽉 잡은 두 손 놓치면 안 돼 너는 난 언젠가 남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마 잃어버리지마 혹시나 다른 사람의 손 잡고 있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도 잊어버리지마 잃어버리지마 잃어버리지마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형이 느껴진거야 불러주세요 그래요 잊지마요 나는 장범준님 그 버전도 너무 좋은데 이 버전도 너무 좋아 사랑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저희랑 좀 있음 아 네 전부 향이 느껴진거야 요즘은 배우분들도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숙여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 마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가가는 집 근처 있어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맘 마하지는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어탈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이거는 이제 사야님이랑 재현님이 부르신 건데 천우희님하고 안재홍님이 부르신 게 또 있어요 대박적이지 밤하늘의 별 이거 원래 원곡이 있지 않나 싸이월드 시절에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진거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참 많이 어색했었죠 뭐야 누구야 에이스 누구야 헬로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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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님들이야 요원님들이야 아니면은 솔저들이야 헬로우 꽌니꽌 더 소중하니까 오진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뭐야 휴식 시간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 네 추천곡 받겠습니다 추천곡 네 받겠습니다 추천곡 받으니까 댓글로 적어서 올려주세요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역시 냉정하군 애쉬 하일랜드 멜로디요? 진짜 진짜 아휴 진짜 신청을 했네요 진짜 아휴 진짜 어딘가 들어 본 듯한 이 멜로디 떠올라 작은 기억들이 my memories 날 남은 소파는 call it too much 기억할수록 난 어망의 loser 아휴 좋아 떠올라 작은 기억들이 my memories 날 남은 소파는 call it too much 기억할수록 난 어망의 loser 아휴 좋아 난 처음으로 내 바람이 되고 싶어 세상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내 많은 눈들이 착각해 나에게 논란이 되어 너만 힘들게 patch 더 잃을 것도 없었는데 난 너와 비교해서 참 나는 못 돼 사람이 됐고 모든 내 말들은 널 위한 거였다 비결하네 내 입장 혼자 살기에는 버거운 짓고 혼자 앉아있기 너무 커 소파 너와 다 쓰지도 못하는 종관 널 내려다 줄 만한 괜찮고 다 가져버리고 나서 나 기분이 너와 깨물어 영광으로 나 오다가 어쩌마 옆에 없잖아 너가 하루 종일 싸우고 하는 체중 들어도 좋아 다 괜찮으니 와서 채워주라 이 소파 혼자 있는 공간이 너무 커 필요해 너가 어린 게 들어보는 타니 멜로디 떠올라 작은 기억들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키아 뭐가 키아입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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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못 부르는 장르의 곡을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아 정말 만족하신답니다 만족하신답니다 요즘 어때요? 병건이 형 괜찮아요? 힘든 거 없습니까? 이거 초이스 보급탕 그래 병건이 형 왔으니까 이거 한번 듣자 또 저희 그 홈서트 때 세윤이 형이랑 같이 했던 이거를 이제 세윤이 형이랑 같이 I just wanna show you From the way you touch me and kiss me To the sparkle in your eyes Oh, how I love you I just feel so lost without you With my love, your insulation You never have to say goodbye 어제는 마음이 급했어 네가 너무 예뻐서 너의 이름도 몰랐어 중요하진 않았어 느낌이 좀 이상했어 눈이 마주칠 땐 정말 내 거 같았어 헝클어진 네 머리 그 여리 숨소리 이 느낌은 뭐지? 가슴이 Oh, I really can't explain 언젠가 너도 날 사랑할까 나는 준비가 다 됐어 Baby, give me just one chain And I just wanna show you From the way you touch me and kiss me To the sparkle in your eyes Oh, how I love you I just feel so lost without you With my love and intuition You never have to say goodbye You got me singing You got me singing that I need you desperately There's no reason that you got to question me There's no reason that you got to question me It's a fact that I want you in my life It's a fact that I want you in my life No matter what you're an angel to me See, I don't wanna not that Baby, there's no other Baby, there's no other Baby, you got me choosing some feelings and feeling some time away 난 마치 your honey 이 느낌은 마치 영원히 계속 될 기분이 뭐야, 병관이 형 갔어? 네 맘이 다르면 어떡할까 아, 비니 자꾸 불렀습니다 전이면 자러 갑니다 머리 자를 때 불러 오케이,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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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 Give Us Kiss 아니, 무슨 천둥을 이렇게 많이 춰 No matter what they say, angel to me See I don't want another Uluru, 쾅쾅쾅 Uluru, 쾅쾅쾅 Uluru, 쾅쾅쾅쾅 Sam, Kim Sam, Kim Would you...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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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비가 온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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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슬픈 노래야. 이거? 뭐냐고요? 내 신발. 이거 뭐냐면요? 내 신발. 이거 내 신발. 이거 내 신발. 이거 내 신발. 안녕. 야, 머리가 길어야 되겠는데. 머리가 길어야겠어. 머리가 길어야겠어. 아휴. 닮아야 되는데 지금은 좀 덜 닮았어요. 제스틴 비버 앤 아리아라 스토크 위드 유 불러주세요 이것도 가사를 잘 모르는데 스토크 위드 유 스토크 위드 유 스토크 위드 유 스토크 위드 유 So lock the door, I know you're the key Can't fight this no more, it's just you and me And there's nothing I, nothing I, I can do I'm stuck with you, stuck with you, stuck with you So go ahead and drive me insane Baby, run your miles, I still wanna change Stuck with you, stuck with you, stuck with you I'm stuck with you, stuck with you, stuck with you Baby, come take on my time 잘 못해, 이 노래가 이 노래 잘 못해요 시간 continuar LADY 2중 1... 1.. Carry time minion 2.... 2... 2... 1... 3...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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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정말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낸 우리 초이스 분들이 있다면 그 초이스 분들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세상과 다른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해주시게 한다. 나의 나의 큰 위로였다 나의 나의 이 노래도 어렵다. 이 노래도 어렵다. 이 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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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릴 감싸고 있던 너는 고개를 돌린 채로 한숨만 내쉰다 내가 처음 보는 표정이라고 써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싫어졌다고 말을 하지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니 내가 갈게 애써 미안한 표정 하지마 싫어진 거잖아 그래 널 떠나줄게 비겁해지는 널 보는 게 아파 내가 갈게 널 보내줄게 마지막까지 말걸 마지막까지 말이야 아, 노래 이름은 마지막까지 말이야 마지막까지 말이야 네 호그의 선택은 흠 노래는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보 해달라고요? 뽀뽀해요 보보예요? 보보가 뭐야? 뽀뽀는 뭔지 아는데 보보는 잘 몰라요. 찬이 오빠 1 플러스 1은? 1 더하기 1은? 그리고 뒤에 하트 이모티콘이 엄청 많았어. 그러면 당연히 이걸 해달라는 거겠지? 지지몬 노래 불러달라고요? 찾아라 비밀의 결쇄 아 아니야? 2네?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아까 했어요. 아이고 비와가지고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왜냐면은 이게 비 오는 날은 이게 신발이 평소엔 안 미끄러운 신발도 비 오는 날이 미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그랬으면 해를 불러달라고요? 나 이 길 쉽지 않겠지만 내 품만은 내게 그랬으면 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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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쉬웠으면 해 빵빵 가사? 가사 몰라 모르는데 어떡해요 지금 지금 저 이때 전날이랑 그 뒷날이 생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울지 말고 축하해요 아이고 미미쿠스 촬영 때 비하인드 썰 풀어줘 비하인드 썰이요? 이번에도 되게 재밌게 촬영했고 다들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미 다들 엄청 열정이 뛰어나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도 질 수 없어서 더 열심히 했죠 다 착해요 그리고 다 엄청 착해요 다 엄청 착하고 서로 배려 잘해주고 저는 사실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는 특출이라서 특별 출연이었기 때문에 전 지금 이 정도도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되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2020랑 다른 느낀 점이요? 어... 그냥 뭐랄까 스태프분들의 사랑을 조금 더 많이 느낀 더 좋아해주시고 더 좋다고 해주시고 더 재밌다고 해주시는 그런 말을 더 많이 들어서 이번에 되게 행복하게 재밌게 촬영했어요 그 사랑니 빼고 찍은 날이 좀 아쉬워요 왜냐면 얼굴이 진짜 부어있어가지고 2020때 했던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고 돌아와서도 계속 드라마에서 연계하고 싶니? 연계하고 싶고 연계하고 싶고 레이스 활동도 하고 싶고 그냥...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해줘 진짜 부었어요 진짜 부었어요 그때 다음에 넷플릭스 드라마요? 힘내 볼게요 힘내 볼게요 파이팅 해 볼게요 매복이었어 매복 쉽지 않았어 앞으로 해보고 싶은 캐릭터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해보고 싶은 캐릭터 사실 그냥 해보고 싶은 캐릭터라고 하기보단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더욱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제가 해오지 않았던 걸 했을 때도 뭔가 갭이 없는 그런 연기자가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냥 배워야 될 게 많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일단은 뭔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잘할 수 있고 좋은 기회고 그런 게 느껴지면은 무조건 해야죠 악역? 막 이렇게 웃고 있는데 귀에서 이렇게 칼 모르겠어 그냥 열심히 악역도 해보고 싶어요 웃길 것 같아 내가 악역하면 그런지 않아요? 제가 악역하면 웃길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막 그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처럼 탁! 안 맞았어 이거 안 맞네 탁!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어렵겠죠?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블랙핑크 6주년 기쁘다고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사이코패스 포기해라 알겠습니다 들어오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할게요 세자 저하 역할이요? 사극?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실 저는 들어오면 무조건 하고 싶죠 무조건 하고 싶은데 이게 하고 싶은데 좀 잘해야죠 잘해야 잘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갔다 오면 더 열심히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밤 오늘 밤 오늘 밤 뭘 낮잠 오늘 밤 날 꿈은 안 한다 그의 말랜 생각이 안 나 그때도와 함께 했던 기억은 그대로인데 자꾸 흐려와줘 내 얼굴이 생각이 안 날까봐 그래 근데 이거는 동훈이 형이 불러야 진짜 최고이네 뼈소리가 여기서 나 아까 이렇게 했는데 소리 났어 군대 간다니까 부모님이 뭐라셔? 군대 간다고 하니까 사실 부모님은 그래 얼른 다녀와 그게 나을 수도 있어 너의 나중에 나중에 너한테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별거 별일 없을 테니까 조심히 저를 다녀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가는 거에 있어서 아쉬워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왜냐면은 삼형제인데 저 빼고 어쨌든 다 갔다 왔으니까 막내 아들이라 좀 더 그럴 수는 있어도 군대를 가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그런 게 없으시죠 몸 조심히 잘 갔다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걱정은 걱정대로 되실 테고 또 보내는 건 또 오래 보냈다 보니까 네 아니 동생 동생 허락은 받으신 거예요? 동생 한 번 더 보내고 저 있어도 되는 거? 동생 허락은 받으셨어요? 쉽지 않으실 텐데 동생한테 얘기 동생분한테 얘기하면 네 다녀오신다고요? 아 안 돼요 제가 갔다 올게요 본인이 가서 열심히 또 배우고 그러고 오면 또 철이 들 수도 있잖아요 철 든 막내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방방거리다 안 다치겠습니다 방방거리다 안 다치겠습니다 그저 아무래도 제가 지금 가면은 저는 조금 나이가 애매하게 많은 편이겠죠 군대에서 아 아 으 으 아멘 생사 확인 자주 할게요 편의상에 읽어야지 아무도 모를 것 같아 태연한 척 지내왔어 너 떠나버린 뒤 다 알았대 어설픈 나의 눈빛은 행복했던 지난 날의 나와 너무 달라서 이별했으면 느낄 수밖에 너와 나 정말 그때는 좋았었나 봐 나 화낼 줄도 몰라 내내 즐거웠대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에 세상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었어 그 순간을 잃는다면 내가 살아온 짧은 세월은 너무나 보잘 것 없어 되돌려 보려 해 널 찾으려 해 너 없이 살아도 멀쩡히 숨은 쉬겠지만 후회와 그리움만으로는 견딜 수 없어 하루도 자신이 없어 너무나 보셨어 너무나 보셨어 너무나 보셨어 너무나 보셨어 왜 슬퍼요 슬퍼하지 마 너무너무 혼자가 아니야 너무너무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 노래는 너무 좋았잖아 전기 시작 아름다운 추억 뮤비 나랑 동작 너무 좋았다 네 전기 시작 늦진 않죠 누군가 말했죠 내 꿈이 멀게만 느껴질 땐 잠시 쉬다 가세요 내 일 같은 일상에 힘든가요 그건 누굴 위한 거죠 결국 또 슬.. 아이야! 힘들어 혼자라 또 쓰러질 텐데 힘들어 혼자라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들어봐요 즐겨듣던 그 멜로디 라디오에 흘러나올 그 목소리 노래가 사뿐이죠 힘들어도 잘 될 거예요 I believe i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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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해줘요 이거 빨개졌어 호 호 I believe in you 호 호 쥐중 짓다며? 이거 감싼네? 맞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해.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존스럽고 몸이 더워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다가오면 다시 한 번 내 품에 안고 사랑한다 말할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희망의 소곡을 시청하신 분... 안 나와요. 희망의 소곡 아니야 희망의 소곡? 희마 말고 희망 아니야 희망? 사랑했었다 불러달라고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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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지우려 해봐도 지울 수 없는 내 사랑아 이걸 어떻게 해? 아, 화이팅! 혜승 형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걸 아, 화마에서고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이게 뭔데요, 화마에서고기? 약간 작가님이신가봐 약간 작가님이신가봐 이거 내가 웹툰을 봐야겠는데? 안 보니까 이게 무슨 어떤 느낌의 이 약간 그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건 한번 내가 일단 봐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Our talented man 네 잠깐 노래 좀 쉴게요 여기 회색이니까 그 여파가 크다 여기 아무래도 집이다보니까 크게 못 불러요 그래서 사랑했던 나의 전부였었던 널 아프게 해서 미안해 미안해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난 너만 난 너만 난 너만 짠 윙크 타임 옆집사람 무슨 복이냐고요? 시끄러울 수도 있지 감기 조심해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꼭이요 지수빈 지수빈 화나요? 아니야 수빈이 수빈이 싫어하지마요 어 그렇네 핸드폰 파트리 선포기 트니까 그래도 좀 괜찮다 수윙크 타임 수빈이 싫어하지마 수빈이 싫어하지마 쭉 으음 배터리 없어서 그거 아 맞아요 팬분이 어 나 핸드폰 배터리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근데 제 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꼈어요 우영호 아직 안 봤어 해야 될 게 많아 가기 전에 마음 놓고 TV 볼 시간이 없어 아 그러니까 립밤을 진짜 잘 발라야 될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반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웃는 시간이야? 지금 웃고 있잖아요 지금 웃고 있잖아 비즈니스 웃음이라니 비즈니스 웃음이라니 진짠데 음.. 또 노래를 틀어 달라고 하시네 근데 이거 제가 모르는 노래라서 제가 웹툰을 보고 나중에 라이브 할 때 한번 틀어볼게요 들어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웹툰에 대한 노래이다 보니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 때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이 때 전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이 때 전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너무 많아서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잘 준비해서 다녀오려고 하고 있어요 작업 작업이라고 하면 작업은 작업이죠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냥 네 오빠 나 안에 있다 반대말은 뭐게? 어어 너밖에 없다고? 하하하하 이거 지금 보면은 댓글 이제 장난 아니다 이제 올라온다 아니 앨범 내달라고? 앨범을 갑자기? 앨범 내기에는 지금 노래는 내고 갈 수 있잖아. 언제 녹음하고, 언제 표지 만들고, 언제 뮤직비디오 찍고 그러지? 응원 낼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감도 너무 커지니까, 기대 너무 하지 말고. 표지를 어떻게 셀카로 해? 이런 걸로? 찬이 앨범 나왔어요. 왜 이렇게? 아 미치겠다. 나 그냥 내린 게 나아요? 아니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아요? 이마 보이는 게 나아요? 아니 머리가 짧아서 이게 안 넘어가고 이렇게 삐죽하게 쓴다니까?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요? 흰 내려요? 그냥 내려요? 그냥 내려요? 그냥 내려요? 내렸다. 나 사랑했던 나의 전부였었던 널 아프게 해서 미안해 미안해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난 너만 난 너만 난 너만 올리면 기영이 느낌이라고요? 버블 보냈던 머리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머리를 딱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머리가 짧으니까 걔 이렇게 눌러도 눌러치네? 어머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대충 대충하면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신인같아요 여기 윗턱은 파우머리가 남아있어서 봤을 때 좀 상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 이렇게 렉이 걸리냐? 버블 머리 너무 졸업사진 졸업사진 때보다는 낫지 오늘 셀카 올릴게요 군대 가면 뚱뚱해질까? 뚱뚱해질려나? 약간 삼시세끼 다 잘 먹고 잠 잘 자고 규칙적으로 하면 조금 살이 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관리해야지 어떡해 저 살 많이 쪘는데? 살 많이 쪘어요 네 아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쪘지 지금 옛날에 비해서 한 5kg 정도 찐 것 같은데? 4,5kg? 왜냐면 옛날에는 약간 좀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살이 좀 찐 쪘어요 겨우 5kg? 왜? 아 이거 찐거지? 이거 뭐 어떻게 해? 아니 찡글찡거라 그러지 뭘 어떻게 해? 아 미치겠다 한 키 먹어도 찐 데 5kg?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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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아니고?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진짜 나를 웃게 만들어주네 나를 웃게 만들어주네 우리 초이스들이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말하는 게 너무 웃겨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하트? 자 하트 하트 근육맨이요? 근육맨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패션근육 까지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육맨은 안 될 것 같고 진짜 패션근육 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약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트 사유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너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눈을 밝히지 않는 날씨가 되세요. 진짜? 랩 걸리네 엄청 I want to make you loud too 했다 그 프리 테스트 복근 아직 실존에 계시냐고요? 사람이 살면서 당연히 있어야 할 근육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지 좀 약간 파묻힌 느낌이긴 하지 돌아올 때는 돌아올 때는 가능 돌아왔을 때 다시 만들어 볼게요 쉐딩복근 아닌 진짜 진짜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나 진짜 너가 군대 가는 것까지 볼 줄은 몰랐어 계속 봐야지 군대 갔다 와도 봐야 되고 계속 봐야지 벌컵 싫어 벌컵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복근까지는 있어야지 지금 거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너무 오래 봤다 뭐 얼마나 봤다가 그래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세윤이 형 그거 군대 가야 되네 그거 사진 그거 어휴 진짜 언제적 거를 그거를 어휴 근데 몸이 좋긴 해 세윤이 형이 세윤은 소설 쓰는 중인데 제목 좀 지어줘 세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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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될 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V LIVE 하고 나서도 할 게 많아요 제대 당일에 볶음보호도 안 돼 쉽지 않구만 더윤이 때 볶음은 진짜 볶음이야 그때는 진짜 그래요 그때 진짜 그쵸? 12시까지? 나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진짜로 또 올 거야 근데 나 또 올 수 있어 또 올 테니까 돈 워리 같은 회사분 결혼수식 아 나? 놀랬지? 엄청 놀랬지? 어떻게 안 놀래 그거를 엄청 놀랬지 근데 축하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놀랬지? 축하를 못 해드리니 좀 우리 형한테는 미안하지 왜 자꾸 끊겨 참 진짜 안 끊기지? 지금 여신을 본다고? 난 못 내가 어떻게 봐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끊기니 이거 아유 정말 진짜 끊기지 마 끊기지 말라고 오케이 시간부담 갖지 말고 자주 쫄게요 아 왜 이렇게 끊겨 진짜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뜨거운데 그렇게 안 뜨거운데? 그렇게 안 뜨거워 진짜로 진짜로 오케이 일단은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는 그 작업 같은 작업을 좀 해 봐야 돼가지고 이제는 슬슬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V앱을 V앱은 이렇게 길게 할 수 있을 때 찾아오고 인스타 라이브 같은 걸로도 좀 이제 내가 그걸 할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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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수 있을 때는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길게 올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할게 뽀뽀 몇 번? 귀가 정말 계속 쏟아지는구나 인터넷이 나를 환하게 만들어서 머리가 산발이 됐어 귀가 너무 잘 어울려 괜히 널 바라보면 눈 뜨거워져 꽉 안아줘 내 눈리 마주치면 입술을 다줘 어쨌든 오늘 이렇게 비 오는데 같이 시간 보내서 되게 재밌었고 날이 좀 아무래도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좀 많이 그러니까 우산 잘 쓰고 다니고 그리고 안 나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안 나갈 수가 없잖아 그치? 우산 잘 쓰고 다니고 감기 조심하고 또 여름에 걸리는 감기는 진짜 약도 안 된대 감기 조심하고 내일이든 모레든 뭘로든 찾아올게 고맙습니다, 초이스 오늘도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7835분에 우리 초이스 여러분 제 사랑을 받아주셨어요 얍! 사랑해 잘 자 감사해요 저 주제는